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전에 6개 발전자회사가 국회 김윤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최소 2조의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회 매각할 계획입니다. 특히 군산발전본부를 운영하는 서부발전은 사업 축소와 철회에 1,704억 원, 지분투자 축소와 철회에 3,870억 원 등 모두 5,574억 원의 사업을 줄여 자회사 가운데 감축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